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아이디 메이플 로그인 하게되면요 오른쪽 위에 네이버 쿠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할인쿠폰 받는게 있는데요 1000원당 100원 할인 3000원당 100원 할인 10,000원당 1200원 할인 20,000원당 3000원 할인 30,000원에 5,000원 할인 50,000원당 7,000원 할인 10,000원당 15,000원 할인 10,000원당 15,000원 할인 있습니다 기간은 2017년 12월 6일이 30,59분까지이며 유효기간은 5일이고 6일에 다운받으면 7,80,50 11일 자정까지 가능하겠네요 효율은 계산해봤을때 30,000원짜리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10,000원에 15,000원 할인이지만 9,000원에 15,000원 할인 10,000원에 14,000원이지만 10,000원에 14,000원이지만 이와 같이 20,000원, 10,000원 비교해보시면 1000원당 100원 할인이니까 그저 계산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만 네이버 쿠폰 할인에 대해 더 많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0원 아이티템 정글자로! 유효기간은